일본에 남은 마지막 생존 독립유공자였던 오성규 지사가 오늘 고국당을 밟습니다. 오 지사는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환국해 환영행사를 갔습니다. 이후 서울 현충원을 방문해 광복군으로서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에게 환국신고와 참배를 실시합니다. 오 지사는 중국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1945년 광복대까지 일본군 교란 목적의 한미합작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. 광복 이후에는 교민보호를 위해 일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.